다음 생일은 돌멩이로 돌아올거에요 다음 생일은 돌멩이로 돌아올거에요 아 숨쉬는거 또 운동입니다 숨쉬는거 또 운동이에요 힘들어요 숨쉬어요 마지막 그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댄스 라이브 빠지자 아쉽다 일단 웃긴거래 아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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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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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메뉴판이 여기있어요 메뉴판이 저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게 되게 맛있게 링고아 프롸티 디 마레 아아 영어가 아닌거 같아요 이거 스파이시 아라비 아따 이거에요 나 약속할수 있어 나 열심히 안할거야 맛있다 맛있다 꾸여보 훈이 황 활의 혼잉 활은 다 그냥 아 아 호흑 네 소위 말 해서 땅샷 자, 이 형 보세요. 자세 무슨대. 아, 뭐하는 건가요? 아니. 너는 아직도 이런 날 모르는데 사랑의 이유라는 건 원래 없는 걸 다시 내게 물어봐도 오직 너뿐이야 히디도지션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히디도지션 자체는 뭐 굉장히 약간 쉬웠어요. 네. 땅같아. 서울에서는 뭐 여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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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네. 네. 자연스러운 화장실 급해 보이는데요? 못해 하나 해야 돼, 못해 하나 해야 돼 못해 하나, 꺼지마 토요일에 토코델스카 토요일에 토코델스카 토요일에 토코델스카 왜 이렇게 민망해요? 당당하려고요 할 땐 당당했어 당당했죠? 네 추억을 토코델스카 잠시 해볼까요? 나도 아닌데 안 돼 있어 형 미쳤어요? 형 미쳤어요? 형 미쳤어요? 형 미쳤어요? 형 미쳤어요? 형 미쳤어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